최다 득점을 또 KBL 무대에서 신고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농구장에서 보기 드문 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야구 선수죠. 손하섭 선수가 C2에 참가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 손하섭 선수. 저의 툭 잘 넣을까요? 공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궁금합니다. 손하섭 선수도 어깨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아 여기 또 왔네요. 황재균 선수도 찾아왔어요. 네 황재균 선수도. 자 지금 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김지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손하섭 선수. 손하섭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와 다시 기약을 맺었고 그리고 황재균 선수는 KT 위즈의 일환이 이제 무례되었고요. 첨언해 드린다면 오늘 정훈 선수가 결론을 소개되면서 우리 선수는 결론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한국 무대로 복귀한 황재균 선수였고요. 손하섭 선수가 시트로 해줬는데요. 역시 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 조금만 공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농구공으로. 이 외화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상당히 좀 가까워졌는데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손하섭 선수였고요. 잠시 후에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볼 예정입니다. T-POF 양 팀의 3라운드 경기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대로 외곽으로 벗어났고요. 공격권은 고향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시트한 다음에 황재균 선수가 미소로 손하섭 선수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공격권은 고향으로 올κε